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만의 개혁과 신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돈은 사실 한미한 승려죠. 그런데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잃고 나서 시리에 빠져있을 때 공민왕을 위로하면서 공민왕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이 신돈을 자신의 어떤 개혁동지 파트너로 삼게 되죠. 당시 고려사회는 어땠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게 고려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권문세족은요 도평이사사라고 하는 관청의 고위관직을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삼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의 넓은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는다던가 이런 불법행위가 아주 횡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떤 생활고통이나 농민들의 몰락이나 이런 것들이 심했습니다. 자 이걸 뜯어고치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민왕과 신돈은 판단을 한거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걸 설치하고 신돈을 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민변정도감은 어떤 기구일까요? 전, 밭전자죠. 민, 백성민자죠. 변정, 바로잡는다. 도감, 무슨 무슨 기관이라는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대토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농민몰락, 이걸 시정하게 한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돈은 당신 이제 권세가들에게 일정한 기관을 줄테니까 그 기관 안에 농민들에게 함부로 빼앗은 땅이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불문에 붙이겠다. 근데 나중에 발각된다면 모두 나라에서 몰수하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거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들은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랐겠죠. 실제로 권문세족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원주인에게,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백성들은 성인이 나타났다고 환호했죠. 그런데 이 신돈의 개혁도 몇 년 지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개혁이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신돈 자신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신돈이 너무 좀 이렇게 추앙받다 보니까 공민왕도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질투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당시 이제 신돈이 좀 이게 좀 이 공민왕 앞에서 이제 거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공민왕과 신돈의 사이를 당시 이제 권문세족들이 막 이간제를 또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1371년이죠. 신돈은 공민왕의 차가운 버림을 받게 되고, 신돈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신돈이 죽자, 사실 이제 공민왕이 자기 손으로 자기 오른팔을 이제 배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공민왕의 처지도 굉장히 어렵게 되죠. 나중에 결국 공민왕은 홍륜 등의 자제히 소속의 청년들에게 피살, 암살 당하게 됩니다.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죽으면서 이제 개혁은 실종되죠. 그리고 공민왕의 아들이 또 우왕이 왕이 됐지만 그 뒤로 십수년 동안 다시 권문세족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어떤 암울한 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신돈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신돈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한쪽에서는 공민왕의, 개혁군주였던 공민왕의 든든한 동지였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요승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돈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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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